미얀마 폭력 사태에 대해 월드비전이 인도주의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월드비전은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사태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취약 아동과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폭력 사태는 기존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생활고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제인도주의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